안녕하세요. 보석처럼 빛나는 여자 상가 번호 21번 이춘예입니다. 저는 열정을 가지고 주얼리 매장을 3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석의 가치는 빛이 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보석을 세공하듯이 영광스러운 미시지 유니버스 코리아대에서 보석의 여왕, 오늘 밤의 여왕, 참가 번호 21번 이춘예가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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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